으 으 가고 야 나름 아니다 아 도ього투를 8 그리고 또 동화 속 왕자 같은 료 누가 중الم 걸에 있는 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마 avant 아마 함 € €atured 어스 CHOP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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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보다 근데 이거 Gina 인것을 우리 수화로 하시오 여러분들 아issent이랄 써요 자 갑시다 잘 자 판타지를 어어 5 야야 뭐 빠진거 이거 일단 거 같아요 한타지로 좀 뭔가 좀하려 되잖아요 뭔가 좀 뭔가 그 사실 뭔가 없어요 왜 여기 판 타 see 조명이 조금 밝아. 조명과 같이 찍는 것이 좋아요. 조명이 달같이 돼. 반타지 같네요. 비형이 방금에 능단이 그리OD 바다다의 독특함을 수 있으며 능댁인간입니다. 좋은 방금. 아우 사용하자. 아우 방금 가능합니다. 영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우 방금 가능합니다. 여행을 골라야 됩니다. wherever you go it's enough so yeah apart be not a tentar They're gonna paint see you It's amazing Let me guess It was a little 바닥에 한 번만 찍겠습니다. 바닥 컷 한 번 갈게요. 오케이, 갈게요. 됐어, 됐어. 다리가 살짝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여줄 수 있습니까? 고통에 빠진 왕처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 이거다. 야, 얼굴이 다 한다, 태호야. 이게 A 것이네. 태호 씨. 나왔어, 나왔어. 잘 찍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것 같아요, 내 것 같아요. 야. 괜히 CGV가 아니라. 그럼 셀러야, 어떻게 하실까요? 셀러야, 이것도 멋있다. 셀러야, 우리 셋이. 아까 보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이것도 멋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약간 와일드하고 늑댁이 같잖아, 약간. 아, 잘 나왔어. 늑댁이가. 이거다, 이거. 약간 늑댁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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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았다, 좋았다. 이건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델이 너무 A급이었다. 메인컵. 오케이. 자, 어서, 어서, 어서. RM 씨,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찍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형, 형. 그게 뭐라고요? 주제가? 저 자유입니다. 자유요. 자유이면 바깥으로 나갈까요? 저는 바깥으로. 아, 여기. 그럼, 해메 씨, 여기서 보고 가죠. 와, 자유라고? 네. 오, 좋다. 야, 밖에 나가. 아니,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사실,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자유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메 씨.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위니까. 제가 17년 전 할 때는 여기 만난다. 자유네. 자유네. 자유롭다. 야, 이거다. 아, 남진이 알통 봐봐. 아, 좋아요.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좋아요. 아, 이거 합성한 것 같아, 눈이 이거.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철점 맞추고요. 자. 하나, 둘, 셋. 어, 남진이 위로 올라탈 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순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클로저 갈게요. 알겠습니다. 다우게 할 게 좋다. 됐습니다. 오, 오, 이거 좋네. 이것은, 이거, 영광. 오, 다음, 다음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하시는. 확실히 사진을 찍는 애가 잘 찍네요. 셀러 어떻게 할까요? 셀러, 셀러. 셀러 다 끝났습니까? 저는 형, 뭐 다 건질 수 있는 사진 될 거예요. 아마 어 하여 아 또 과 이거 자 이거 하나 이거 이러고 좋아 이런 것들 좋아 다 잘났어요 형 거는 그 성과 정권이 것이요 여사야 아 이거 좋다 이가 사사한테 과기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이거 자유롭게 한라야 없잖아 왜 그런지 모르고 이거랑 밑에 거랑 그 아껴 그 매우 하는 거 어 오게 어수와 오회 아 자 정실로 오세요 자 저 어새 지금 됩니까 또 안 됩니다 자 해배 누구냐 저의 맵니다 해배 아잇 해배 이거면 이거보다 포기 되겠다 아 이분도 이것밖에 없어 해배가 자 땀 땀 사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한 뒤에 뒤를 시작했을 때 이제 알았다 아빠 갑니다 잠시만요 보기엔 땡띠 아 간단하게 이제 암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떠게 작으신 거죠 아 이게 뒤로 보는 작으시군요 발차기 한 번 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발차이 아 아 정식 그 발차 어떻습니까 사비야 잘 발차기 할 때 표정 아빠 제가 제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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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 행복하게 하나 자세 탐 드릴게요 하드에 이제 하드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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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eth 야 투하 경와서 ok Goodness 아 예 nhưng 18 0 인데 오늘 내 발차기 하는 거 하나 그 옆에 우리의 때 저희가 이렇게 안들 것 같은데 자 피터팬 온 모습으로가 너 왜 3 pt 파이 넘어 room 아니에요 말게 아 용경 이제 잘 찍다 가장 아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 집이. 이 집이 구도가 안 나와. 이 집이 구도가 안 나와. 아까 그 발차기가 진짜 하찮게 나와서 좋아요. 진짜 하찮게 나왔어. 옆에 조명 봐봐.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OK, 좋아요. Let's try, let's try, let's try, let's try, let's try. 대박이다. 오케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제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고요. 이야, 의상이 이쁘네.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조금... 아까 발차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니, 이건 솔직히 아니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정우 씨. 이거 좋고요. 그냥 의상이 이쁘네. 이런 건 좀 넘어갔습니다. 이런 건 조금... 까꿍. 갑자기 왜 어린 애가 많아. 신인 배우, 신인 배우 있잖아. 신인 배우, 신인 배우. 위로 좀 더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라. 이거 좋은데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약간 좀 웃기게 나와서. 자, 좀 나야. 마지막 거 하면 돼. 마지막 거.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거 너무... 마지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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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라. 이거.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라. 장난치냐. 삼성 카드 설치하지 말라고. 자, 하나 하나 더 올려야 돼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맨 위쪽. 맨 위쪽.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이거 좋은데요? 이거. 이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민이 이거 추가 셀렉 가능한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추가. 형. 고독, 고독. 고독, 고독. 뭐죠? 늑대 인간이 있는데. 늑대 인간이. 저. 쳐다보신 게 더 웃겨. 뭐지? 제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니야? 안 한다. 이거 위에 건 너무 좋은데. 대결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독. 테니스 상수 같지 않냐? 나쁘지 않은데. 프로필 사진 같아. 아름다운다. 첫인간이. 자, 그 다음 누군가요? 유닛이. 아, 맞다. 유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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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 둘이 먼저 촬영을 할게요. 우리 둘이 근데 주제가 뭐지? 오케이. 모니터 해드릴게요. 자, 유닛부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쓸게요. 아, 좋다. 아, 감독님. 왜요? 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왜 그런... 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좋아요. 좋아요. 좋다. 어, 좀 밝아요. 감독 좀 밝다. 지민이 표정이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아, 지민이 표정이 좀 그런데?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 좋은데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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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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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 그. 어, 이거 이거. 나 이 거인것 같다. 입맞고 있어. 그 뭐야 이게. 이게 뭐 같은데? 나왔어 나왔어. 뭐야 벌써 컨셉이 뭐야. 아까 입 낙을 이나 두 번째 거. 이걸 좋아요. 이 밑에, 밑에. 너무, 너무 스릴러 같지 않냐? 시계랑 이런 거 보여줘. 시계가 없는데. 디딘. 좋아요. 부자 같아요. 형, 돈 좀 지어줘야겠는데요? 그러게. 돈이 없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없나? 혹시 1,000원짜리 있나요?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1,000원짜리 있어? 나 있어, 비켜. 1,000원짜리. 우리 소품 한번 들어갈게요.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5,000원이랑 5,000원도 좀 섞어주세요. 내가 돈 많아요. 기다려 봐요. 정구이, 정구이 지갑에 장난 아니잖아? 정구이 지갑 나와야 되는데, 형, 형금 부자. 아니, 제, 제 가방이 조금, 돈이 조금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아, 한 장? 아니, 많아요, 많아요. 이거,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거. 오케이. 되게, 더 없어 보이는데? 자,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누 Seit. 우와, 부자같아. 하나 더. 한번 더. 하나 더. 야, 우리 로 쪼이 혹시 괜찮아요. 1,000원에, 1,000원의 행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만원 행복도 아니고, 만탄. 오오. 오오. 하나, part. 오케이. onder게 영화 코스 같은데, dash gates. 신선하고, black gates. 물론 아닙니다. 예, 최고는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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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졸isol했다. 진짜 멋있다, 끝났어. 오케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네, 오려옹 갑시다, 아련 이건 진짜 졸부가 보다 3000⁻ 정도, 파란색이 너무 CG처럼 나왔는데 작성 같아 형이 거대한 것 같기도 하고 형이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3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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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s of steel 공평이 해 가운데 가 너무 쎄 가지고 훔쳐ji 강사랑 어 여름에 잠시 아련하게 아련하게 진영 제대로 아련하네 어머 아련해 아련해 늦지 알았네 지렁 거의 떨고 있는 악용소 쇼쇼하면 재미있게 하겠다 뽀비용인가 진짜 고거지 영이 저 들어 라네 영영은 다른 영영이 영영 정국은, 정국은. 정국은 아까부터 알아냈어. 솔직히 말하면 형은 되게 재미있어 보여요. 정국은 정국의 기운이 너무 세요. 정국은 날개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정국은 승자일 수도 있어요. 오, 오케이. 원근감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진영 고기를 더 들어야 해요. 진영 고기를 더 들어야 해요. 진영 입술을 잘라요. 고기를 더 들어야 해요. 고기 더 들어.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good.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That's goo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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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정국이 뭐야? 진영 옆에서 부들부들거리겠네. 자꾸 질라잖아.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행동을 다 똑같이 해주면 되게 약간 그런거죠. 약간 히어로의 기본자세 8장 아니야? 8장. 오케이, 8장. 처음에 8장. 딱 다리에요. 이렇게 딱 해서 8장 딱 이렇게. 오케이, 8장. 고개 떨구고. 귀장 표정. 아, 고개를 좀 들어도. 고개, 고개 들어. 고개, 자, 고개 들어. 고개 좀 들어. 고개 좀 들어. 마지막 친구 OST도 어떻게 들어줘, 네.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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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4 으 으 아 아 아 아 아 4 아 오오 점이 있겠고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았어요 언제 언제 제가 옷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니까 언제 이렇게 입어보겠어. 아 정말. 오늘의 앞건은. 오늘이 처음이지 마지막이거든요. 아 정말 진형이 매번 하드 캐리어 한다 이럴 때마다. 아 진형은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만든 거야. 진형은 재능이에요. 자 허비 형. 허비 형 거기 가져갈 거야. 아 나 저는 진짜.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진짜 수선 해달라고 그래.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근데 다들 잘 만들던데요. 아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왜 왜? 본인만 올게요? 저것도 재능이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다음화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사진전에서 우리의 예술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자 왜 찍을까요? 달려라 방탄.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우리 사무실입니다. 네.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요. 아 좋네요. 회사가 좋네요 아주 그냥. 저희 회사 처음 보죠? 번호가 주세요. 네 저번에 했던 방탄 사진전.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마무리. 오오.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보시고. 오오. 방탄 명과. 나는 보는 게 너무 좋아. 만드는 거 싫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후비 형의 사진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 이거 지민이가 찍었죠? 아 저는 약간 저와 윤이 형의 약간 그 쇼미더머니. 아 그 사진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아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 유닛 좋았죠. 저희 어디부터 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가 유닛이에요. 네 여기 있는 거에 사진. 아 사진이구나. 와 진짜 많다. 갤러리 같네요 지금. 이재에 있는 게. 어 하나씩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자 지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오픈해 주시죠. odzi veo 다가 everyone. 크다. 여러분. 플래티넛 측면이 하나 μ가 고 rever이야. 아니 이 parties. 두 명의 표정의 조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게 돈 날려온게 시리크로울이다. 제가 협찬 돈을 보이십니까? 협찬 돈을 보이십니까? 제가 이 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둘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려요. 케미가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뭔가 기대해도 될까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 상경 한 사람 같다. 우리 너무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작품 바로 보면 됩니다. 슈가장의 아련입니다. 아련이죠. 아련이죠. CG 같지 않아요? 컵상 어디지? 정말 피터팬 같습니다. 정우야, 너 옷이 진짜 이쁘다. 그렇구나. 어디서 구했냐 이런 거? 우리가 만든 옷이었지? 다음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진짜. 다음 작품. 이 작품. 스릴, 스릴. 이거는 영화 제목만 치면 포스터다. 그러니까. 포스터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우 씨. 같이 드라마나 하시죠. 용풀은? 불은? 이게 영화 포스터 같다. 그렇지. 제가 다음 작품. 영화나 찍으시죠. 오. 오. 이제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제목 같네요. 영화 제목같이 이렇게 만들었죠.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영화 제목 맞아요. 아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요? 네. 여기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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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 보내주세요. 다음 작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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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은 일단, 일단 본인이, 이 카펫 무늬와 이.. 잘 떨어져. 의상. 그리고 이 왕관. 이 붉은 톤으로 굉장히 잘, 뭔가 매치 된 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레드킹입니다. 빨간 왕. 레드킹. 어디 왕자의 게임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레드킹 좋아. 사실 왕자의 게임. 이 동공의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좋아, 좋아. 정말 잘생겼습니다. 멋있네요. 왕관이 진짜 한 칼했어. 사고 싶다. 왠지 나아 나올 것 같은데. 나왔네요. 이 사진. 귀여운 악동. 귀여운 악동. 이게 제목이다. 비양이네. 생대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뭔가 살짝 허접함이. 이 사진의 포인트가 B급. B급 감성.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발, 발. 밥이요? 발. 이 사진의 제목은 윤기는 여기서 살아입니다. 윤기는 여기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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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는 Dwyerab들입니다. 윤기는 너무 자세하게 태어난 그런 구조와 경의를pty 같이 cupcake user reject that material. 아, 나와 왔다. 이사 Clayton our leaf healer. 제작품입니다. 제작품. 모임 또 사진들의 quasi 아니 Idee 뒤의 허접한 배경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이런 주제가 먼저 우리 장애й식. 여th 작은 것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금방이나 동화에서 튀어나온 작은 요정같은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도와주러 다니는 요정같은 느낌을 태어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불량배들을 때려 잡아주고 불량배들을 때려 잡아주는 요정. 요정. 맞아요.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정말 이 요정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불량배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다. 정말 사진의 생존함이 넘쳐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자, 사진을 넘어가시죠. 다음 사진은 누구일까요? 와요, 워프에 쇼스에서. 아, 왜요? 표정. 치명적이야. 주제는 마냥 좋아입니다. 마냥 좋네. 뭐 있습니까? 치명적이네요. 이 웃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자 하는 표정. 모델과 저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또 옷 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정국이 아주 잘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고된 일을 끝내고 이 자세에.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느낌. 마냥 좋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갑자기요?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표정. 마냥 좋아. 표정이 다했다. 아, 저 시계가 무슨... 이거 시계 자랑? 그 사진 같지 않나요? 그 룩북? 이렇게만, 이렇게만 딱 보면 이렇게 알죠. 합성. 아, 참. 나, 그 시계 합성 짤 같은... 네. 훌륭한 사진입니다. 훌륭한 사진. 아! 얼굴이... 아, 좋아. CG야. 이거 CG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 CG 아니야, 이거? 네. 이거 누가 찍었지? 제가 찍었습니다. 아, 정우 씨, 설명 한번 해주시죠. 컨셉이 이제 자유였죠. 그렇죠, 자유. 저는 뭐, 근데 딱히... 저는 카메라를 그냥 들고 찍은 것 밖에 없는데... 카메라는 걷을 뿐. 카메라는 걷을 뿐인데, 남준 형이 다 했죠. 자유롭네요. 자유로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정도 그렇고, 살짝 뒤로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와, 저 슬리퍼 옷. 골로 가겠다. 골로 가겠다. 아, 작품이 골로 가겠답니까? 골로 어떨까요? 골로 가겠다. 골로 가겠다. 골로 가겠다. 목표로 가겠다. 목표를 향해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 목표를 향해 뛰겠다. 골로 가겠다. 골로 가겠다. 오, 멋있네요. 좋네요. 자, 이제 단체의 작품입니다. 누가 찍은 거야? 아, 이건 제 것 같네요. 아마도. 오케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 오. 이게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 너무, 너무 만족해요. 제가 세기말 감성인데요. 네, 너무 만족해요. 지금 디테일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찍었으면,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봐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이 작품 제목은? 진이 날다. 진이 날다. 날아올라. 전환을 버틴.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 정말 감명 깊은 게, 어떻게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 많이 나오는 광고 같은데 보면, 이제 음료 광고. 음료 광고. 네, 많이 나오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탄스러운 부분은, 제가 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손끝과 발끝. 이 밀끝. 아. 발가락 보이시죠? 포인.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하죠? 포인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합성해보고 싶은 사진 아닙니까? 뒤에 하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합성돼서 돌아다니니까요. 합성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합성.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표정이시다. 예술이야. 리버스에 많이 돌아다니겠구만. 디스커버에 많이 뜨겠네요. 아, 많이 뜰 것 같아요. 아, 춤 8년이나 춰는데 이정도 내야지. 자, 마지막. 참고. 이거는 저희가 안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 감독님이 찍어주신. 맞습니다. 셋. 아, 앙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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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같지 않나요? 이 주제는 앙팡만이었습니다. 앙팡만. 앙팡만이었는데, 진짜 팀 같아서 참 훌륭한 사진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정국 씨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정국 씨 눈매가 참 가느질환해요. 가느질환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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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선이 되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하회탈 같거든요. 하회탈. 정국이가 하회탈 닮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산 진짜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하죠. 어벤져스로 하시죠,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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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로 하시죠, 방벤져스. 방벤져스 하죠, 방벤져스. 방벤져스? 어벤져스 하죠, 어벤져스. 알겠습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자, 이제 우리 점수를 한 점수를 해 봐야 되는데. 아, 다 작품성이 넘쳐나가지고.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여기 지금 무슨 작품 걸려 있는데, 이거 대체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빼고 다른 거 알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에 이걸로 다 조개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왼쪽 작품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개인 작품만 하면 돼. 개인 작품만? 아, 개인 작품만? 제 생각에 이거는. 이거 제목 점수도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합쳐서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작품명과 설명까지. 지금 만나러 가면요. 지금 만나러 가면요. 설명. 숨바꼭질 도중 혼자 붙잡혀 외롭게 앉아있는 철양함을 담았다. 아. 자, 100점 만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뭔가 이 배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가장 영화하지 않았나? 뭔가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평가를 들어보니, 100점 만점에 딱 98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98점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후하게 됩니다. 저는 98점에 남는 점수, 이 점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좀. 뒤에 얘기하시는데. 그럼 98점이나 2점 나왔기 때문에 49점으로 하세요. 오케이. 와, 49점이요? 49점 나왔습니다. 저 아련한 뒤통수를 찍혔는데요. 자, 의견을 뭐합시다. 여러분, 저 솔직히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사진 진짜 좋아요. 근데 아미들이 아쉬워할 수 있어요. 왜? 얼굴이 안 나왔어요.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그게 강점 포인트예요. 그래도 한 85점. 보이지 않나요? 그 보여줄랑 말랑 하는 그. 87점 갑시다. 87점? 87점. 87점 어때요, 여러분들? 80점.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작품, 왕. 저는 이 사진이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작품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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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an professional like 91점입니다. 91점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윤기는 어디에서 살아? 윤여살이고요. 사주고 싶다 해도 진짜 사주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잘 안 사주셨어요. 저희 형한테는 뭐 이렇게 잘 사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첫째가 먼저지. 제가 좀 밉상으로 생겼었나 봐요. 보이스카우트 같은 이런 느낌이 포인트예요. 감정이 잘 들어가 있었군요. 저는 오른쪽 감독님의 페이크 섹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디까지? 배색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이 뭔가 좀 아쉬워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저는 98점 정도. 저는 92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2점? 추악해 주세요. 저는 94점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94점 나왔습니다. 더 높게 부를 사람 없으신가요? 경매에요? 94점. 94점. 저는 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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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6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정부가 95장생이거든요. 97점과. 좋네요. 97점입니다. 그렇습니다. 97점. 이 사진은 1점을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을 하러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 뿐이다. 행복. 그게 어려워. 늦게 봐. 인생은 넌 거야. 푸 institute 푸 institute ㅎ 저는 이 사진 모든게 좋은데 배경이 조금 아쉬워요 뭔가 사무실 같아요 맞아맞아요 뭔가 다 뭔가 다 안 맞아서 다 짜치는게 포인트 아니에요? 시계요, 의상, 사다리 뒤에 블라인드 뭔가 다 부조화야 또 뭐지? 조화가 하나도 안 돼있는데 그니까 정말 시계 광고 같아요 저는 조화가 안 어울리니까 각자 점수를 조금씩 불러보고 그걸 다 합치는 거 어떨까요? 조화롭게 해주세요. 100점 넘으면 어떡해요? 100점 넘으면 마지막으로 뺄게요. 100점을 빼고 10점을 시작합니다. 10점을 시작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홉 씨? 제 작품이 아닌데요? 지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그럼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형, 제 마지막입니다. 제이홉 씨입니다. 저요? 저는 그래도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할 거예요. 더해요? 곱하기 10, 30 하겠습니다. 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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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계산하면 안 돼요. 몇 점, 몇 점 들리요? 툭툭 던지세요. 70점. 93점이 되겠습니다. 93점이 되겠습니다. 196점이 되겠습니다. 196점이 되겠습니다. 194점 정도. 194점. 계산이 안 돼요. 이미 계산이 안 돼요. 194점 좋습니다. 던지세요. 94점. 94점 들여서 좋습니다. 다음 다음. 제작품이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100점. 100점. 더하면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84점. 84점. 최고입니다. 대박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84점. 12점. 이건 좀 짜릿해요. 잘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짜릿한데요. 빨리, 빨리, 빨리.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할게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점수를 바로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3점.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아까처럼 30점 더 하겠습니다. 30점 더 했습니다. 40점. 저는 92점 더 하겠습니다. 저는 148점 더. 148점. 저는 이거 정말 괜찮아요. 98점 드리겠습니다. 98점.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네. 저는 우리 친구니까 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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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수는요? 65점. 65점. 저희 어머니가 65년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65년도. 65년생이기 때문에. 오케이.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작품 설명. 작품 설명이요? 나는 못했어. 제가 이 작품 설명을 적기 전에 진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진이 형, 나라 오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최후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날아올라.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날아올라. 저 하늘. 저 하늘. 멋진 주.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주세요. 점수 주세요. 저 한.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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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한. 그래도 뭐 한. 진영 나이로. 28점. 28점.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77에 49, 49점. 49점. 저는 51점 드리겠습니다. 92점 드릴게요. 92점. 전 이 발끝 때문에 점수를 호황해 드리겠습니다. 781점 드리겠습니다. 781점. 81점. 자. 50점. 이건 뭐 복권 나무처럼. 볼권 나무처럼. 이건 뭐 복권 나무처럼. 네. 꼴등.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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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점. 자, 서세요. 아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재미있었다 저희 가야 1등 1등 누군가요 1등 누구야? 아 이게 이게 1등 작품인가요? 네 1등 작품인가요? 정국이 방에 걸어놨습니다 97점입니다 제가 들어서 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멋있네요 오늘의 제1등은 작은 것들을 위한 10 와 제카이 제1등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좀 넣어주세요 뭐지? 별로 안 갖고 싶은 아 뭐야? 되게 궁금한데? 1등도 나와서 받아가 주세요 1등 누굽니까? 슈가 형 슈가 형 아 슈가 형이 1등 한 거네? 일단 액자부터 좀 우측해 묶어요 설마 뭐 와 그러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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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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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멋있는 사진일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한데 지금? 1, 2, 3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 열어주세요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뭐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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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드세요 지금 지금 슈가 형 휴대폰 배경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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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서 진짜요? 배경화면만 했는데 우리 아티스트 적견실에 두자 여러분 작품 명 한번 붙여주시죠 작품 명 뭘까요? 작품 명 신인배우였잖아요 신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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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이 해주세요 아니 이걸 왜 나는 선물을 줬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건 이제 적견실에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상품으로 하는 이유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보고 있으면 되게 기쁨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죠 맞아요 맞아요 이건 되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돼 적견실에 잘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회사 와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통수로서 이 사진이 오늘의 가장 베스트 사진이에요 이 앞에 끊겨야 돼 이 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 없는 사진이었어 진짜 네 저희가 그렇게 사진작가가 되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뭐 소화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정국씨 뭐 결국 베스트 사진작가도 정국이 돼요 정국이 찐 거 아니에요? 소화 한번 말씀해 주셨네요 정국이었어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사진을 가지고 뭔가 사진작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어시가 되어시 사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남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좋은 추억 그리고 남는 건 사진 뿐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추억도 남아요 오 갑자기? 살짝 예술 같았어요 추억 사진과 영상 하나 하나 네 마지막으로 달래라 외치면 자 살려라 아니 왜요? 아니요? 뭐 어때요? 네 그 추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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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그때 찍었던 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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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그때 빠지 빠지 아 이거 그 정국이가 나한테 준 카메라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팔아도 되나요? 이게 감성이 있다고 이 카메라 정국 나라에 올라오면 이거 진짜 쩜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라 반장 외쳐주시자 자 박지민 씨의 신인배우 아 신인배우 박지민 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달래라 와 야 야 이거 야 이거 명장해 이거는 제목 신인배우 박지민 말고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진으로 algorith 예 들어왔습니다 を 공개하겠습니다 아 예 아